그리고 2011년 6월. 그들을 넘어설 새로운 아이돌이 왔다.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깨알 플레이어 2탄. 뛰고, 뛰고, 또 뛰고. 잠자고 있던 아이돌의 질주 본능이 깨어난다.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. 이들은 왜 달려야만 했는가. 홍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이돌의 무한 질주. 야, 진짜 여기가 홍대. 가방을 개개 갖고 왔어. 나 어떻게 해. 와, 진짜 리얼이다.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아이돌의 생고생 리얼리티. 단 1초도 눈을 때릴 수 없다. 미치도록 리얼하고. 와, 진짜 무섭다. 무섭도록 리얼하다. 6월 22일 수요일 오후 5시.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